안녕하세요. 발효이야기 섬장 오용환입니다. 오늘은 환절기 뇌졸중 및 뇌질환 발생 원인과 대처 방법을 소개합니다. 환절기는 계절이 바뀌면서 기온, 습도, 공기질 등이 급격하게 변하는 시기로 이러한 변화는 우리 건강에 다양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뇌졸중이나 뇌질환 환자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환절기에 뇌졸중 및 뇌질환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와 이에 대한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환절기에 뇌졸중 및 뇌질환 환자가 증가하는 이유로는 하나, 환절기에는 기온이 급격히 변화하는데 이러한 변동은 혈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기온이 떨어지면 혈관이 수축하게 되어 혈압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 환자는 혈압이 높아지면 뇌졸중의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둘, 환절기에는 날씨 변화로 인해 면역력이 약해지기 쉬운 시기입니다. 면역력이 저하되면 감염에 취약해지고 이는 뇌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바이러스나 세균 감염은 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 날씨가 변하면 야외 활동이 줄어들고 운동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운동 부족은 심혈관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뇌졸중의 위험을 높입니다. 또한 환절기에는 식욕 변화로 인해 영양 섭취가 불균형해질 수 있습니다. 넷, 환절기에는 꽃가루와 같은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증가합니다. 이러한 알레르기는 호흡기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으며 이는 뇌혈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호흡기 질환이 심해지면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뇌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섯, 날씨 변화나 일교차로 인한 스트레스가 증가할 수 있으며 이는 뇌졸중의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 됩니다. 스트레스는 혈압을 상승시키고 혈관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대처 방법으로는 하나, 환절기에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중요합니다. 특히 혈압, 콜레스테롤 수치 등을 체크하여 고혈압이나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둘, 환절기에는 제철 과일과 채소를 섭취하여 면역력을 높이고 영양소를 균형있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이나 견과류는 뇌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셋, 운동은 혈압을 조절하고 심혈관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날씨가 쌀쌀할 때는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을 고려해보세요. 요가, 스트레칭 또는 간단한 홈트레이닝도 좋은 선택입니다. 넷, 환절기에는 체내 수분이 쉽게 감소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여 혈액의 점도를 낮추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명상, 심호흡 또는 취미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의 안정을 찾는 것이 뇌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여섯, 수면은 건강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뇌 기능과 전반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일곱, 환절기에는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피하고 필요한 경우 의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환절기는 뇌졸중 및 뇌질환의 위험이 증가하는 시기입니다. 한글자막 by Rum태